왜 거짓말했습니까? 뭐 증거가 필요하면 만들면 되는 분이니까 앞으로도 잘하세요 지질하면 짖고 물러면 물고 진짜 중요한 건 명예자 해버렸지? 여기 모인씩 우리 검사님들은 어떤 편에 설 것인가 그거 아닐까요? 난 크게 한 판 뒤집을 생각인데 니들은 어때? 너희들 운하는 게 뭐고? 복수 거립니까? 지금부터 지켜보세요 누가 진짜 왕이 되는지 복수 거립니까?